얼마나 맛있을까? 반기네 손길이다, 반영네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저 흰 살 생선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낚시 핵도 핫꽁치 손을 잡고 넣을 거 같지 않나? 저거 12개보다 더 많은 거 같아 아니, 어머니 이것도 언제 방어하고 참동 이건 다른 건데, 참동 잡힌 건 다 주셨네 아까 그 수조관에 있는 거 통으로 비였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죠? 저희 저희는 다, 우린 이제 먹어도 됩니다 일단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맛있어 이게 줄돔 어느 게 줄돔이에요? 이게? 네, 그거 어, 그거 안 비릴걸요 이거는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회 많이 드시던데 아, 많이 먹어요 네 칼로리가 낮으니까 맞아요 아미노산이 워낙 풍비해가지고 네 일반적인 그냥 육류보다는 훨씬 높죠 아, 뼈뼈뼈뼈 아, 뼈뼈뼈뼈 아, 뼈뼈뼈뼈 아, 뼈뼈뼈뼈 이거는 이렇게 많이 씹혀서 먹으면 향이 더 많이 날 거예요 완전 맛있게 진짜 맛있죠 맛있죠 어? 뭐야? 아, 비벼서 먹는구나 딱 이렇게 해서 물에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김이랑 이렇게 딱 싸먹으면 딱 돼요 오, 맛있겠다 살짝 물 싸면 물에 잖아 와 아, 저거 괜찮지 김에 싸서 어우, 어디 침 좀 풀렸어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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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네 공기 먹지 않았어요? 네, 먹었죠 밥이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 생선배 다른 데가 생선배 다른 데 흙이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 아, 내 밥을 괜히 먹었어요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정서, 위가 열렸구나 유난히 들어가네 숙박도 열리지 가추도 열리지 다 열렸어 멍하 왜 사러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사러 죽는 거예요? 하나 사러 quatre 하나 사러 갈까요? 맞게 피라든 이거 하나당 초반이나 드릴드 하세요. 근데 이거 하나당 초반이나 드릴드 하세요. 이거 무슨 본인이 싸준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약올린 거예요. 아... 댐팅이네요. 너무 맛있어. 어머니는 그저 즐거우신가 보다. 아들도 잘 먹었네요. 엄마 마음은 아들 친구들 와서 더 좋으실 거예요. 저게 엄마 마음인데, 저... 성수 씨는 저게 집밥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엄마 한 번 쳐다보고 먹고. 엄마 한 번 쳐다보고 먹고. 그래도 여기까지 멀리 와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수 내가 봤지? 성수 딱 갈 때 우리가 쫙 꽂혀오는 게 잘한 거지. 네. 봐봐. 그래도 어머니가 오시니까 이렇게 좀 더 양만큼 이렇게 좀 더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 같아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둡하시겠네. 어머니 여기 계산. 근데 이거... 다른 거 또 이렇게 받으실 거 없으세요? 어머니 그럼 이게 다 45만 원이네요. 가격으로 치면 이제... 우와 황금. 금이네 금. 우와 임금인상입니다. 회를 지금 몇 마리를 시켰는데. 받으실 거면 받으셔도 돼요. 아니요. 아니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니 받으세요 받으시고. 제가 뭐 아들 자리 그거 해달라고 이제 뭐 가져오시니까. 아들은 아들이고. 제가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제 철학이 있습니다. 엠마 마음은 저 마음인데. 안 돼 안 돼. 신분증 신분증. 무조건 내고 가야 돼. 대신가? 잠깐만요. 제가? 아니 아니 제가 저... 그리고 제 철학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성수훈의 집으로 갔으면 안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업장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돼요. 집이다 생각하시고. 아니 아니에요. 집 지고는 구조가 이상해요. 흠흠흠흠흠흠흠h 네네 받으셔야 돼요. 이게. 마침 잘 오셨으니까 뭐. 한번 한 끼 대접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해준 거지. 그래서 그거 물고기 잡아서 이거 수수훔 채워달라고 이렇게. 뭐요? 어머니가 한 끼 위에선거 같은데. 물고기 그만큼 잡아. 종류 정확히 맞춰서 넣어놔야 돼. 돌돔하고 아까 밀치하고. 우럭이랑 그대로 넣어야 돼. 똑같이 생긴 애로 넣어야 돼. 아니면 계산을 했던 게 맞아야 돼. 진짜 많이 비었던데? 다 넣었어. 제일 경험한 것 같아. 아 진짜? 어떻게 해. 저거 수저 청소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싹쓰겠구나 진짜. 그러면 어머님 혹시 여기 괜찮은 낚시하는데 괜찮은데. 어떤 게 있으세요? 송수가. 송수 알아? 저거 하니까. 아 그래? 아 그럼 저희가 낚시를 해서. 낚시에서. 잡아서. 저기 수족관을 완전히 꽉 채워드릴게요. 완전 꽉 채우는 걸로 하자고. 권당님. 네. 가자 가자. 쾌 BagelMBč. 타닢을 넣고 간호 influx까지. 뭐 rikt나게 할 마 생각. Etdo pre-ta. 저 phys과 méi2 mai2 Vacbč понятно. 이 동영상은, 이런수를 갖 Verb 속 horns. Position your которые endeavors 어떻게 pursu할 거야. 위험해. Absolutely. 기쁨이 pins. 불 nothinaten. 백복개를 leve. 낚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낚시하면 저희 배 타셔가지고 포인트 가셔가지고 안전하게 출락을 내려가지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타면 돼요? 네, 타시면 됩니다 아, 좋다 어머님, 해치바디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자, 출발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야, 배 낚시 해본 사람? 저 한 번 해봤어요 뭐라고? 네 너는? 저는, 저는 타면 처음이에요 저는 뭐, 잔악관 낚시 해봤습니다 너는? 저는 배 낚시는 처음인데, 낚시는 그냥 해봤습니다 배 낚시 처음이야? 아, 이 큰 놈의 새끼들 과장님은요? 난 처음이지 아, 정말? 배낚시 해본 사람이 도문 원장뿐인 거예요? 네, 네 오늘 근데 되게 잘 잡아야 돼 네 어차피 잡는 거 100만 원씩 잡으라고 네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게 좋았어 잘 주지? 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야, 포인트에 도착하셨거든요 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잘 잡혀요? 어종이? 지금은 열기 열기요? 응, 열기, 볼락 지금 잡으러 왔거든요 볼락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비싼 거예요? 볼락이 비싸지 볼락? 볼락이 제일 비싸요? 볼락 비싸요 아, 볼락, 볼락 볼락 1등 하면 뭐하기? 제 고기도 좋습니다 화장실 나머지는 네ğu? 넌 nosso 여금LET 민박하는 걸로 이거 쏘는 거예요? 양 과장님이? 아이, 그럼요 오우 1등 하는 거 아니야, 라운드 호텔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끼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야, 너 재수아 부리지 마.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수아 부리지 말라고. 이 새끼들, 먼저 잡아놔서 그냥 죽여야 해. 얍! 왔어, 왔어, 왔어. 오, 호텔으로 줄게. 잘 잡았네? 엄청 작은 거 같은데? 콜라 아니에요? 콜라, 콜라. 콜라. 어머, 어머,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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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역시. 저 또 2마리나 잡았어요. 이야! 2번째다. 어머, 이야. 오! 아, 정태 씨가 좀 크네. 왔어! 진짜 많이 갔다, 왔다. 6, 6이 잘하네. 아니, 어떻게 잡고. 오, 멀렸나봐. 남의 양식장 가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에 진짜 펜스 있고 저기. 한 시간에 뭐, 15,000원 하는 게 아니죠? 아이, 바다죠. 쫌 보세요, 뒤에 산. 저 정도 양식장은 없죠. 까먹었다. 어? 성수 씨도 처음이에요? 까먹었다. 아, 정말? 낚시는 그냥 해갔습니다. 낚시는 그냥 해갔습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우, 새우. 저 창고에서 오신 거? 잡았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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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예이. 예이! 경험자 수리 너무 최소한 것 같은데. 너무 작은데요? 예이. 진짜 많이 갔다. 안 왔다, 안 왔어. 안 왔다, 안 왔어. 안 왔다, 안 왔어. 올라온다. 우와. 우와. 진짜 많이 담았어요. 어머. 뭐지 뭔 말이야? 굴비 없듯이 계속 올라와. 아니, 그럼 얼마씩? 꼴락 같은 경우는 한 마리 5천 원씩이라 하세요. 5천 원. 멀었네. 관장님, 저 호텔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개수로는 제일 많죠? 저 되게 많이 잡았어요. 관장님 몇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시키지 마. 저 진짜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다. 무더워. 뭘 했다 그러면 다 잘해. 아, 오랜만이다. 한 번도 못 참아. 요즘 물고기들도 배가 불렀나 봐. 우리 관장님 보고 싶네요. 멜머리. 네. 오. 두 시간 반을 못 잡다가 막 가네. 마지막에 딱 멜머리 잡았죠. 관장님.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저 다 잡아가지고 이제. 네. 아니야. 나 잡아야 돼. 나 말 시키지 마. 아니에요. 저 이제 우리 철수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말 시키지 마, 나. 선장님 이제 그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솔져. 솔져야 돼. 선장님이 그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친구예요. 우리 형이야. 얼른 먹어요, 얼른 먹어요. 우유부라고 하시네요. 나 잡았거든. 진짜 뽈락 철이네. 크다. 우와, 예. 오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오오오오. 오오오오. 울락말 엄청 나오네, 진짜.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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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철인가 봐요, 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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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난리 났네.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저거 진짜로 장난치는 줄 알았어. 웬일이야? 저거 장난갖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거기에 달려있는 티에는 다 문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다 물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고. 이야! 와, 몇 마리 이거? 이야! 총 몇 마리? 정태수 7마리죠. 7마리? 다른 건 줄 알았어, 진짜. 아, 보고 싶어. 정태수 하면 더 조용히 가려고 하는데요. 나오십쇼! 어디서 사귀를 줘? 크리스마스 7이 같아요. 자, 호텔 사야지. 야, 다 잡았어? 예. 야, 다 잡았으면 갖고 와봐. 이거 갖고 와봐. 딱 모아봐. 야, 총수 몇 마리. 하나, 둘, 셋. 다섯 마리. 손수 씨가 왜 혼자 만나는 거야? 완전히 몇 마리야? 16마리. 저는 뭐예요? 나는 8마리입니다. 9마리. 9마리. 8마리. 경론이네. 오, 10마리. 16마리. 16마리? 동영아! 부럽다, 황태자로. 빨리 안 갖고 와. 자인, 자인의 품으로 돈을 내줬습니다. 어? 진짜? 자인, 제품을 좀 넣어주세요. 대박인데요? 망 생겨줘야 되는데. 아, 얘네들 너무 불쌍해. 망 생겨줘야겠다. 아, 양관장 물고기를? 아, 양관장에 1등 못하게 인물으로. 기반하다, 기반하다. 아, 설이했어. 손이 빠르네. 아, 내가 어디서 내가 뛰는데. 그러면, 호텔 계산은 관장 경기 하시는 겁니까? 누가 볼 수 있잖아. 어? 네가 해야지. 양관장에 붙인 게 아니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아, 관장님 진짜. 저희 어머니 수족관 가득 채워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바닥 안 짜냐? 절반도 안 짜냐. 수족관 좀 수려. 수족관 너무 크더라. 잘한다. 잘한다. 아, 양관장님 결제하셨네. 어, 수족관이 좀 찼네. 어머니. 많이 잡았어. 어머니. 어머니. 잡았습니다. 오. 어머니. 이거 얼마치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거 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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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 그럼 25만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25만원만 결제하십시오. 갑시다. 저는 사실 40만원 어찌 아니에요? 100만원 이상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잡힌 건 20만원. 망했어, 망했어. 하하하하. 과장 님이 어떤 점이 있으므로, 과장님은 뭐 요즘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은 뭐 항상 많죠. 양 관장님의 충격적인 고민이 지금 공개가 됩니다. 어우, 궁금해. 근데 제가 당나귀를 작년, 10월말 정도나 12월 초에 들어왔는데 당낙이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지금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저거 물어보러 거짓같이 났어요? 아 저는 이제 이제 갑갑함이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아 더 이상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 갑갑함으로 따지면은 제일 오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사실 갑갑함이 거의 없지 않나요? 자상체를 거의 끝났네 그거 자체가 갑갑해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계시면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자 본인은 하고 싶어요? 저요? 저게 방송객이에요? 아 저는 사실 반반입니다 네 1년만 더 하자 하십니다 오래되지 1년만 더 하자 하십니다 아 그래요 또 상도 하나 받겠다 하시네요 또 받아요? 또 받아요? 아 상 또 받아요? 무슨 상? 우와 아예 작년에 받아서 됐는데요 네 사장님 귀는 박랑의 귀 양친승 씨 김부수가 제일 놀랐죠? 제일 놀랐죠? 네가 왜 받아야 되는지? 네가 왜 받아야 되는지? 좋아 좋아 네가 왜 받아야 되는지? 제가 너무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주면 상 받기 싫어요? 주면 감사한데 상까지 받을 정도에 제가 한 게 없어서 상 받을 때 순스럽다 근데 출연제의가 또 들어온대요 우와 진짜? 박 프로그램 출연제의 예 급상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미 방송국에 물을 먹었어 그렇죠? 물을 드셨으니 그 물을 또 계속 드셔야 되겠다 하시니 아 정답이죠 야 이거 손마음 다 나오네 비밀번호 지금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동수가 있답니다 어? 지금 자리를 보고 있는데 혹시 계신가요? 아 지금 센터? 박수련 선생님 그 자리 어 우리 건물주님께 인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왠지 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일만 죽도록 했죠 어 네네네 자리를 보고 있는 데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문이 열리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금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아 네 지하는 절대 안 됩니다 지하는 절대 안 됩니다 오우 술려서 안 되겠네 보기는 안 되겠네 괜히 짐만 날라줬네요 네 고생하고 왔어요 그 들어가시면 못 빠져나가세요 힘이 든다고 돈을 돈을 까먹으러 간단 말이야 하하하하 그렇군요 저희가 원래 2호점을 박수련 선생님 지하를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지하를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천장이 낮다고 그랬었나 그죠? 맞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만졌었어요 아 여기가 좀 들어오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딱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좀 더 확신해요 확신이 차는 거죠 그러면 박수련 선생님은 안 가기로 얘기를 하셨어요? 박수련 선생님은 아직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우리가 다 아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저 선생님은 아직 모르시고 네 저만 마음속으로 결정되겠습니다 아 저만? 네 여러분 여름이 네 아니요 인사람들이 이렇게